어머님이 깨어나셨다고요? 휘경엄마 나 알아보겠어? 저 얼굴 사실은 안아닌다? 휘경삼촌이 회장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니셨나요? 너 나랑 헤어지는 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이래? 개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! 넌 대체 세진이가 왜 그렇게 싫은 건데? 너만 좋아해준 우리 세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당신 대체 무슨 속죄냐?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!